제가. 제가 지구길을. 뭐해, 지구길. 발 떨어져. 어떻게 된 거지? 분명히 날 봤는데. 연애 시간 끝났습니다. 지금은 환자분 안정이 우선이니 나가주세요. 지금 쉬어야 되는데. 가자. 자기가 왜 여기 누워있냐고 사고 당시 일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.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 감당 못할 기억을 차단하기도 하죠. 그래서 그날 일은 얘기하셨어요? 아니요, 충격받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. 일단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다고 둘러댔어요. 아직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. 의식은 돌아봤지만 저러다 또 급격히 나빠지기도 하거든요. 상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머니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하트 의사들 저 겁부터 준다니까. 나중에 뭔 일 나면 책이 만지려고 그러니깐 신경 쓰지 마세요. 치국이 발음이 더 알아봤는데요 뭐. 그래? 둘이 아주 눈물의 포옹을 하더라고요. 저한테는 시선도 안 죽여. 야, 너 보니까 반응하더라. 저거 섭섭해요 어머니. 한심 낫다, 정바름. 어디가? 아니 저, 저, 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마탱이가 갔네 갔어. 쟤네들이 완전 소울메이트였거든요.